워치 어떡해? 오후의 룸패딩 누군가 벌치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를 해 오셨어요 진짜 5월에 누가 이걸 갖고 온 거야? 굿샷! 진짜! 모두가 더 잘 맞는데요? 요아아아아 나이스. 워낙이다 진짜. 잘 친다. 우와. 와, 굿샷. 너무 추워요. 그... 저는 드라이브를 넣고 칠게요. 아우 추워. 제가 겨울에 패딩을 입고 가끔 스윙을 하면 스윙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벌칙이 되는 거죠. 어디가? 정말 가장 자신 있는 탑3에 내가 오비가 났다, 오비가 났어. 현명 씨 지금 열 좀 받겠는데요. 덥고 땀나고. 덥긴 덥네. 덥죠. 밖에 다시 더운 거 아시죠? 인식이 안 됐어요. 다시 한 번 좀. 땀 뺍니다. 현명 씨 많이 더워 보여요. 많이 더워요. 더운 보이지 않고 많이 더워요. 보기만 했는데 더워. 땀나와. 땀나와. 현명 씨. 파스리에서 이게 뭔가요? 많이 덥죠? 진짜 덥네? 아이고야 파다 어쩌면 벌칙이 나잖아 또 이번에는 패딩 2개 입고 하기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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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친다 진짜 근데 한여름에 패딩을 얼 쓰고 있어요? 난 그게 더 신기해 오늘 벌칙을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준비가 되어 있는구나 나이스 5,000명 로이 로이 고맙습니다 라이 누구한테 맞는건데요? 설마 손재주가 있으신 우리 원장님한테? 누구한테? 제가 이렇게 하는거죠 토이스? 흑기사인가요? 흑기사 두 분한테 다 맞는겁니다 맞는거에요? 제가 때리는게 아니고 지금 뭘 생각하신거지? 흑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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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쌍남자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시요 대신시요 올붙지를 때리는거 아니죠? 어떻게 저 딱바만 드라이버는 아니다 아니다. 그러면 어떻게? 알아서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흑기사 흑기사 어? 아 괜찮아요? 지금 2마로 일하시는 거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저도 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기가 센가? 에이 벌칙인데 뭐 연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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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연습 스윙 하는 거 제가 연습을 해야 오케이 오케이 더 세네 더 세네 근데 이게 골프 강도와 똑같네 구력이랑 구력이랑 아 구력이랑 역시 나 진짜 잘 못 때리는데 이상하네 빨리 쉬었어? 빨리 쉬었어 아 끝나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바로 또 샵으로 가시나요? 괜찮습니다 이 정도쯤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